각종 도시 개발로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단절되면서 양서류 로드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종과 송도, 계양산 일대에서는 맹꽁이와 두꺼비들이 밟히거나 말라 죽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로드킬을 막기 위해서 안내문과 보행 매트를 설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한 도로입니다.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가 도로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주차된 차량 옆을 맴돌더니 인도로 올라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도로와 인도 사이 높은 경계석 때문에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도로를 헤매다 차와 사람에게 밟히기 일수. 인근 공원에서도 사체가 발견됩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을 치이고 밟히면서 로드킬을 당한 겁니다.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송도뿐만이 아닙니다. 계양산 일대에선 두꺼비 로드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란기에 저수지로 이동하거나 새끼가 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목숨을 잃는 겁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또 시민들도 무심코 지나면서 밟고 가기 십상. 목숨을 걸고 이동해야 하는 두꺼비의 순환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두꺼비는 평생을 산에서 서식을 하는데 건식을 하려면 물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생기면 산림에서 물가로 이동을 하다가 대량으로 두꺼비 로드킬이 발생을 하고 또 아래에서 깨어난 새끼가 또 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가에서 산으로 이동하는 새끼 두꺼비들은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엄청난 대량으로 로드킬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킬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두꺼비 사체가 발견됐던 계양산 단압록지 일대입니다. 이 로드킬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도로와 인도 사이 턱에 야자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경계석에 가로막혀 이동하지 못하는 양서류를 위해 보행매트를 깔아준 겁니다. 두꺼비의 이동 경로라는 것을 알리며 서행해달라는 안내판과 안내문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로드킬을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 설계를 할 때 이런 작은 생명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보통은 사람 중심 혹은 차량 중심의 도시 설계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상황, 산지가 있다든지 습지가 있다든지 이런 주변 생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런 생물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도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단체와 함께 새끼 두꺼비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을 통제하고 직접 숲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도로로 단절된 생태기를 이어주는 생태통로 설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인천시는 양서 파충류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 환경단체들은 각종 개발로 로드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btv뉴스 이정윤입니다.